짚어봤고요. 지난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주체가 됐던 국방부 공식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군경이 투입돼서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다. 이렇게 국방부가 이 사건을 규정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국방부가 오전에 내놓은 공식 입장은 사과라는 표현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감과 애도를 표현한다.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표현을 썼는데요. 근데 민간인 출신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사과라는 표현을 오후에 썼습니다. 참고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있어서 차관이 대신 입장을 낸 겁니다. 왜 장관이 아니고 차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 장관이 지금 미국 출장가 있으니까요. 지난해 대통령에 이어서 국무총리가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근데 4.3 사건으로 투입됐다가 포상을 받은 군인에 대해서는 포상 취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경의 사과가 이어졌습니다만 이게 끝은 아닐 겁니다. 사실 이 4.3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이 됐어요. 지금도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 법안들 보면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라든지 당시에 어이없이 진행됐던 군사재판 무효화시킬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 상정이 돼 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아직 상임위에도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4.3 사건이 사실 잘 알려진 사건이 아닙니다. 최근에서야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4.3 평화기념관 저도 최근에 가봤는데요. 거기 가서 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제주도 방문하실 기회가 있는 분들은 평화기념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하고요. 영화 지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71년이 걸린 4.3 사건 사과 유관 표명에 대한 뉴스요.